안녕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어요? 안녕 안녕 너도 사랑이 너무 좋아 너도 엄청 꼼꼼하게 미쳤다 미쳤어 어떡해 아 귀여워 얘 뭐야? 야 너 무슨 이런 애기마다 있어? 어떡해?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귀여운 말티프 아이를 변신시켜 보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안녕 애교쟁이예요 근데 이렇게 성격이 밝은데 이 아이의 또 슬픈 사연이 있는게 정말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세입자가 연락이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두절이 된다고 해서 경찰과 같이 입회하에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방이 이랬답니다 구조 당시의 사진이에요 완전 쓰레기장이죠 거기서 강아지 두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세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간간히 버티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아마도 구조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상황이라고 구조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세입자도 연락이 안되서 일단 구조를 했는데 며칠 후에 얘네들 견주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귀 막아 언니가 귀 막고 얘기해줄게 이 아이들을 못 키우겠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한마디로 버리겠다는 거죠 속상해 그래서 이제 티브니 하우스 보호소에서 지금 현재 임시 보호 중인 아이구요 일단은 이 아이는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나이가 좀 있어요 이 한 번만 볼게요 미안해요 아니야 나이가 한 일곱 여덟 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앞니도 몇 개 빠져있고 나이는 있지만 얼굴은 굉장히 예뻐요 눈도 똥 오랗고 되게 귀엽게 생겼죠 눈 엄청 커 왕눈이야 왕눈이 성격도 너무 좋고 그치 저랑 방금 처음 만났는데도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보호소에서도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이름도 아직 안 지어준 상태고 일단 오늘은 아가라고 계속 불러줄게요 그치 아가야 아가야 이제부터 우리 아기는 지금 몸 상태의 털이 전체적으로 길긴 해요 부스북실해서 푸들털과 말틸털이 섞여있어서 굉장히 껍슬껍슬 거리면서도 재밌는 털이네요 머즐은 좀 짧게 동그랗게 하고 브로콜리 형태로 조금 이쪽으로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현재 제 상상 속으로는 그렇거든요 몸은 스포팅으로 가볍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시작 렛츠고 아우 귀여워 앉아 손 어 귀여워 이쪽 손 어 이쪽 손 아 귀여워 아우 아우 착해 뭐 이렇게 착해 힘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덜렁덜렁 힘도 하나도 안 줘 보통 발은 싫어할 법 한데 그냥 너는 미용해라 난 그냥 있을게 이거야 쌀겠다 왜 이렇게 착한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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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좀 잘하고 있어 노력하자 나생 많이 해봤어? 아우 잘해 목욕도 잘하네 오우 자 깨끗이 닦아줄게 이렇게 보니깐 눈 진짜 크다 그저 하하하하 왕눈이였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왕눈이였어 하하하하 왕눈이였어 하하하하 그저 parall проблема 완전 따끗하지 juniell 귀여워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목욕드라이 재벌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다리는 통통하게 귀여운 가위컷으로 해줄거예요. 다리 먼저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싫어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다 그냥 다 받아들일 수가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를 짧게 잘라서 귀엽게 해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엎드릴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여워. 눈빛 봐. 눈빛이 아주 달달해. 스위트해. 굉장히 스위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가의 미용이 끝났습니다. 귀를 좀 짧게 튀어나오게 하면 더 귀여울 것 같아서 더 애기처럼 하고 싶었어요. 애기 같은 느낌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콜리 변형컷으로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처음보다 많이 귀여워졌나요? 자 우리 이 이름 없는 아이도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아이 말고도 같이 구조된 고양이랑 화이트테리어 믹스 하나 같이 세 아이가 구조가 됐었거든요. 이 아이들도 다 새로운 가족을 행복한 따뜻한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톡 아이디 티구니 보호소 소장님 아이디 넣어드릴게요. 많은 관심으로 좋은 가정에 갈 수 있게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맘에 들어요? 오늘 맘에 들어요? 관심도 없대요. 끝. 안녕. 사람이 이렇게 좋아. 이게 뭐야. 사이밍 하는 거야? 어? 슬라이딩해. 미쳤다. 귀여워. 아이 귀여워. 피곤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하트 뺑뺑. 안녕하세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누구야? 응? 누구야? 아직 잘 모르나 봐요. 아 이제 안다. 이제 안다. 아주 와. 아주 와.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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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 안녕. 좋은 가정 만나서 잘 살아야 돼. 어. 너무 이뻐. 눈이 진짜 안 눈이야. 해가. 눈치. 예이. 와보는 놔주래? 하라만 아네. 와뽀봄나. 아! 미여워. 이청선! 이청선. 어... 피곤한가봐.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은 나빠요. 그럼 안돼요. 선불받을거예요. 그저? 기 vin'... 네.